안녕하세요. 포키예요. 오늘은 진짜 많이 요청해주셨던 뿌링뿌링 뿌링크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다리로만 주문을 했고요. 치즈볼, 뿌링소떡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. 콜라부터 따라 볼까요? 치즈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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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이번에는 치즈볼 소주 소스 소스 미소 소스 소스가 팽이버섯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 더 맛있네요 아삭아삭 참기름 너무 맛있어 마카롱 오돌뼈 골고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.. 이때요 고춧가루 질김맛 탕후라이 마지막이에요 다 먹었네요 4개 고춧가루 잘 먹었습니다 안녕